여러분 반갑습니다. 일단 부엉이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에 또 축제의 날에 여러분을 온라인상으로 배웠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습니다. 자 오늘을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학과 여러분 한번 같이 인사 나누죠. 반갑습니다. 사회복지학과로서 정정당당하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시고 또 오늘은 만큼 축제인 만큼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